저희가 세부적으로,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이 지금 격전지가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지난 21대 총선까지 49곳이었는데 이번에는 노원 병이 없어지면서 48곳으로 한석이 줄었습니다. 48곳으로 줄어든 서울에는 엄경영 소장께서는 24대 24, 지금 여야가 팽팽하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고요. 유승찬 대표께서도 민주당 27, 국민의힘 21, 그래도 민주당이 약간 우세하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어떤 생각이 달라진 지점, 이걸 좀 집중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저만 달라진 것 같은데요. 유 대표님은 지난번에는 민주당이 33곳 정도 우세하다고 보셨는데 27곳으로 6군데가 줄어들었으니까 그 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역이죠. 중구 성동구 갑.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을 둘러싸고 상당히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던 지역인데 결국 전연히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단수 공천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유 대표께서는 지난번, 두 달 전에 분석하실 때는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보셨는데 이번 분석에서는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이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바꾸셨어요? 중구 성동구 갑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대선 때 굉장히 큰 폭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거든요. 표밧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정원호 구청장은 또 압도적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되게 불리한 환경에서. 그래서 임종석 후보 같은 경우는 약간 여기에 상징성이 있고 그리고 표심을 보면 지역구에서 뭘 찍는 중도층 유권자들은 좀 약간 유명한 사람 혹은 우리 지역구를 대표할 만한 사람을 찍는 경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임종석 후보가 공천이 됐으면 이건 해볼 만한 게임이고 우세할 수 있다고 봤는데 전연히 후보 이거 참 생뚱맞거든요. 그러니까 성동갑에 되게 생뚱맞은 후보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런 결집도 그러니까 이 결집도가 굉장히 약화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다. 민주당이 이 지역에서 지역구 승리를 가져가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봤습니다. 중구 성동구 갑뿐만 아니라 중구 성동구 을 지역도 지난번 두 달 전 분석에서는 민주당이 조금 우세할 수 있다고 보셨는데 이번 분석에서는 국민의힘이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셨어요? 저는 한강벨트 전체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민주당이 공천 파동이 나면서 정당 지지율이 서울에서 특히 크게 움직였고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대선 정체성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총선이 대선 연장전으로 가고 있다. 수도권 같은 경우 서울 같은 경우는 이게 경기까지는 안 갔어요. 제가 볼 때 바람이 경기 인천까지 넘어가지 않았는데 서울은 확실히 넘어왔다. 그러면 한강벨트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이한 게 있어요. 두 분이 다 생각이 좀 바뀌신 지역이 두 군데나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광진구 갑과 동대문구 갑이 두 분이 지난번 분석해 주실 때는 두 지역 다 민주당이 좀 우세할 거다 이렇게 보셨는데 이번 분석에서는 두 분 다 국민의힘이 유리할 거다 이렇게 보셨어요. 엄 소장님 이 두 지역 분석이 좀 달라진 이유가 뭘까요? 서울 공약의 핵심 지역.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이게 중구 성동 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원호 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이고 그리고 한강벨트에는 9개 구와 15개 선거구가 있는데요. 여기만 지금 민주당 구청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만약에 중구 성동 갑을 방어하면 이게 한강벨트뿐만 아니고 국민의힘의 북상을 차단할 수 있거든요. 종로라든지 동대문이라든지 서대문 내지는 도봉 이런 데까지 북상을 차단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를 놓치죠. 그러면 뚫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저도 동일하게 민주당이 전현이 전 권익위원장을 공찬하는 걸 보고 아, 한강벨트뿐만 아니고 동대문하고 종로, 서대문도 뚫리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동대문 갑을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실제로 동대문을도 지금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어디 다른 유튜브하고 여론조사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공개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정당 지지율이 동대문을도 1%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요. 물론 아직 보수결집이 덜 돼서 후보 지지율은 조금 김경진 전 의원이 빠지긴 하는데 그래서 저는 동대문, 서대문, 만약에 이것도 문제가 생기면 도봉이나 구로까지도 인원을 미칠 수 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 사실 임종석 컷오프는 제가 지금 민주당이 서울에서 6석이 줄었잖아요. 지금 6석으로 움직일 수 있는 카드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은 이미 한강벨트는 잠식됐고 침수됐고 이제 박용진 공천이 강북 쪽으로 이 파고가 넘어갈 수도 있는 아직까지 넘어가지 않았다고 봅니다. 저는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 특히 도봉갑의 안기령 전략공천 여기 김재석 후보가 굉장히 강합니다. 도봉갑은 제가 김재석 후보가 이길 수 있다고 제가 전망을 했는데 그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도봉고 전직 의회 의장들이 이게 김근태 정신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어요.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런 게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자존심이 상하는 거거든요. 왜 너희들이 꽃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는 김근태 구역인데 김근태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이 공천을 우리가 상향식으로 하는 게 맞잖아요. 사실 이런 데는 특수한 지역이에요. 사실은 민주적 절차가 좀 훼손됐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가령 상징들을 무너뜨린 공천. 그러니까 임종석, 김근태 이런 상징들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유동성이 커졌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종로에 김부겸 전 총리를 공천을 하고 임종석 전 실장을 중국의 송동갑에 경선을 붙였으면 민주당이 이렇게 서울에서 밀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뚫리니까 아까 도봉 이런 데가 약화되는 거예요. 구멍이 하나 딱 생겼어요. 도봉에도. 그러니까 이게 지진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지진이 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 강북 지역이 광진구 갑, 동대문구 갑. 두 군데 다 지난 분석에서는 민주당이 우세하다고 보는데 이번에 다 국민의힘 우세로 보셨어요. 광진갑, 동대문갑, 도봉갑. 여기가 다 지금 뚫리고 있어요. 한강벨트가 열리면서 오히려 지금 강북으로 국민의힘 침수되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 침수가 진짜 현실화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좀 주목한 지역이 서대문구 의뢰 경우에는 지난번 분석되는 유승찬 대표께서는 그래도 민주당이 좀 유리할 거다라고 보셨는데 이번 분석에서는 국민의힘으로 조금 바꾸셨어요. 후보가 강력합니다. 아, 박진 후보가. 원래 종로에서도 여러 번 출마를 하셨고 서대문가면 인접 지역이잖아요. 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인지도가 상당하고 그리고 저런 중리한급 인사가 오면 서대문이라는 동네가 원래 민주당 완전 민주당 밭은 아닙니다. 여기는 약간 교차했던 곳이고 근데 이번에 서울 지역 정당 지지도 흐름이나 그리고 인물의 무게감, 후보의 무게감이나 이런 걸로 볼 때 다소나마 지금은 박진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세하지 않을까. 양천구, 갑이 원래 유승찬 대표께서는 지난번 분석에서는 국민의힘이 좀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셨는데 이번 한 달 앞둔 분석에서는 오히려 민주당이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셨죠. 그러니까 양천구, 갑, 강서구, 갑 아주 초박빙 격전이 펼쳐질 건데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한강벨트의 여파들이 미칠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양천구가 같은 경우는 구자룡이 약간 그래도 영입인제 1호이고 약간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당에서도 집중 지원할 가능성이 있고 그럼 반면 황희 후보는 이렇게 뚜렷한 로얄티를 갖고 있거나 이렇지 않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완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구상찬 후보 같은 경우도 그렇죠. 약간 이런 결집력을 가질 수 있는 후보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강서구, 갑은 그래도 저는 강서, 밭이 좋아서 민주당이 좀 유리할 거라고 봤어요. 이게 격전지니까. 사실 저는 이 격전지는 이 초박빙 격전지는 둘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다음 지역은 영등포예요. 영등포. 영등포 갑과 영등포 을은 두 분 생각이 변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최근에 상당히 많은 변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전략 공천도 있었고. 영등포는 크게 변화가 없을 거라 이렇게 예상하신 건가요? 네. 일단 영등포 을은 박용찬 국민의힘 후보 쪽으로 거의 기울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여론조사도 뭐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등포 갑이 문제인데 영등포 갑은 전통적으로 이게 이제 민주당 강세 지역이에요. 그리고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거의 50대 50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최현일 후보가 상당히 강자예요. 전 그 영등포의 국정장을 했고. 그래서 저는 영등포 갑이 한강 멜트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민주당이 상당히 그러니까 뭐 접전을 펼치겠지만 좀 이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으면서 저는 다소 승산이 국민의힘 쪽으로 기울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이분은 노동계 대모고 또 여기서 내리 3전을 했기 때문에 수천 표 정도는 본인의 표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인 단위에서는 중도 무당층 확장으로 이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김영주 국회 부의장 국민의힘 입당이. 하지만 저는 지역구에서는 그런 효과가 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허은하 전 의원은 원래 이분이 동대문 을에서 뛰던 분이에요. 동대문 을 가면 이 사람 굉장히 인기에 있거든요. 저는 이제 국민의힘 탈당 안 하고 동대문 을을 지켰으면 경선도 이기고 원선도 이겼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 허은하 전 의원이 양등포 가래 전략 공천 돼서 저는 크게 표를 얻어가지 못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이제 개혁신당이긴 하지만 국민의힘 표를 잠식하기는 한계가 있어요. 남자도 아니고 만약에 여기에 이준석 대표가 직접 왔으면 저는 이제 잠식할 가능성도 이렇게 보는데 그냥 최현희 후보가 좀 강하고요. 나름 이 안에서 인지도 있고 조직력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당을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는 잘 설득이 안 돼요. 가령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 간 건 설득이 되는데 김영주 의원이 평상시에 뭐 그랬으면 모르겠지만 이건 그냥 공천 파동의 여파로 탈당을 해서 국민의힘이 입당한 케이스라서 그런 상처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봐서 여전히 최현희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두 전문가도 똑같은 지역이고 똑같은 데이터지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해서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요. 동작국 갑입니다. 동작국 갑은 유승찬 대표 지난번에는 민주당이 좀 유리할 거라고 보셨는데 이번 분석에서는 국민의힘이 유리할 거다 이렇게 보셨어요? 일단 조사가 장진영 후보가 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동작은 옆에 나경환 후보가 있잖아요. 이게 같이 갈 겁니다. 제가 볼 때 흐름이. 그리고 김병기 후보가 당권파로서는 굉장히 강한 힘을 가졌지만 지역에서 확장성이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퀘스천마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진영 후보가 지역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이분은 정말 그 너무너무 성실하게 지역을 다졌고요. 실제로 최근에 조사들이 잘 나오는 걸 보니까 이거는 좀 탄탄한 거다. 장진영 이렇게 스타는 아니잖아요. 근데도 조사가 잘 나온다. 이거는 사실 사실상 판세가 좀 넘어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장진영 의원이 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뒷심을 발휘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견이 또 서울에서 달랐던 지역이 송파구 병입니다. 일관되게 유승찬 대표께서는 민주당이 우세할 거다라고 예상하셨고 엄경영 소장께서는 국민의힘이 유리할 거다 이렇게 보셨는데 여전히 뭐 큰 변화 공천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민심 표심에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여기도 엄청난 초박빙 격전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보지만 아니 또 김근식 후보가 또 전화해 이러면 김근식 후보가 선전하기 바랍니다. 저는 변함은 없습니다. 여기는 민주당 후보가 이길 것으로 저는 봅니다. 저는 이제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저는 분류는 강동구 의뢰 이해식원은 민주당으로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왠지 저는 이번에 두 개 다 민주당 쪽이 좋지 않은 결과라고 감성이 크다고 봅니다. 우파변구가 강동구에 한강 거기도 어차피 한강벨트죠 한강벨트는. 한강벨트고 어쨌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강동은 거의 강남 3구 수준이에요. 또 거주 환경이 좋기 때문에 아파트값도 굉장히 비싸고 지난번 이제 부총리와 선거도 10%포인트 이상 국민의힘이 이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두 지역 다 물론 저 박빙이라는 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굉장히 힘겨운 싸움을 할 거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송파을 공채원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송파을을 좀 버텨줘야 되는데 이게 배현진이라는 강자잖아요 사실은. 여기에 송기호 후보는 좀 너무 약해요. 여기서 방파제가 좀 생겨서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위기요인이 있고 강동, 갑, 을 다 위험하다고 봤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그런데 이번에 개리맨더링이 있었어요. 길동, 민주당 전통적인 강세적인 길동이 강동을로 갔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강동, 갑은 굉장히 안 좋아졌고 그냥 기울었고. 강동, 을은 이해식 의원이 아무튼 개양을 강동, 을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이번에 개리맨더링에. 민주당 표밭이 넘어갔어요. 길동은요. 거기는 정말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이에요. 강동 중에서. 이게 갑이냐 을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표심의 변화가 많은데 이번에 아무튼 을로 넘어갔습니다. 저희가 지금 분석해드리는 것은 역대 표심 그리고 지금까지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망을 해봤을 때 어느 지역이 어느 정당이 좀 유리하다. 이런 것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릴 뿐이지 이것이 확정적으로 이 지역에서는 이 당 후보가 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